현충일 네, 안녕하세요. 현충일이죠. 제가 이제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 우리 현충일이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르망디 상륙 D-Day를 이게 D-Day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1944년 6월 6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현충일로 정했나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연합군이 4천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사상자를 총합을 내면 한 만 명쯤 됩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륙작전이었죠. 여기서 잠시 문제를 더 짚어보기 전에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미승만이 현충일을 정했는데 운하 미승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수께끼를 엄청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적을 막 떠버려서 포장하지를 전혀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을 노르망디 상륙일로 제정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또 유일하게 지적한 사람이 백모예요. 예를 들면 운하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수수께끼 1910년 명 논문이죠. 미국이 중립성의 원칙에 끼친 영향인데 이걸 요즘 언어로 번역을 하면 항행의 자유 원칙에 미국이 끼친 영향입니다. 지금 뭐 타이완 해업 뭐 이런 거 전부 다 항행의 자유 문제잖아요. 남중국해. 이 항행의 자유 원칙에 미국이 끼친 영향. 그래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에 목숨 건 나라다. 이게 이제 1910년에 나온 논문인데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미국은 참전을 안 했죠. 1917년에 미국이 참전해서 단 1년 만에 판을 정리해버렸습니다. 1918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 1917년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항행의 자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선을 상선을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공격한 사건이 그게 이제 발단이죠. 그런데 이 운함은 이 문제를 한 번도 국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기 논문이 이렇게 훌륭한 논문이었고 실제로 그 논문이 60년이 더 지나서도 인용이 됩니다. 1970년대에도 인용이 됐으니까. 또 요즘 되짚어보면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논문이에요. 항행의 자유 원칙에 미국이 끼친 영향. 미국이 전 세계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해온 나라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운함의 저펜 인사이드 아웃. 저는 일본을 벗기다로 번역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일본 내막기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전체주의에 대한 일본은 국민의 전체주의 심리. 일본 제국의 국민들의 전체주의 심리. 이게 이제 7천만 명의 전쟁기계다. 이런 얘기인데. 이 명저작에 담긴 정치철학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중한테. 그냥 니들이 알아서 내 책 공부하고 짐작해.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운함이 이 수수께끼를 많이 남긴 인간입니다. 이게 참 그 좀 특이한 지도자죠. 예를 들면은 불교정화 조계정 부활. 당시에 뭐 해인사 통도사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찰이 전부 대처승들이 장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외색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원래 있었던 천태종 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커넥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일본이 더 힘을 잡았을 때 불교를 통해서 침투가 심할 거다. 일본의 한국 침투가.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가 될 거다. 그러므로 지금 좀 무리하더라도 조계정을 부활시키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국 불교에 뿌리는 조계정이 있지. 딱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수수께끼를 굉장히 많이 남겼죠. 예를 들어서 운함이 화엄십찰 중에 살아남은 사찰은 거의 다 같습니다. 옥천산가 뭐 이런 데도 가고요. 구례 화엄사도 가고요. 화엄십찰이 의상대사가 만든 거죠. 부속사도 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데를 간다는 얘기는 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요. 기차 타고 가서 또 지프차 타고 비포장을 가야 되는데 지프차 비포장의 평균 운행 속도가 20km 미만이거든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가까운 기차까지 간다 그래도.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화엄십찰을 거의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갈 때마다 편액을 내리죠. 혹은 글을 남깁니다. 구례 화엄사에 남긴 글은 구례가 그게 호남에 있어서 그런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전해지기는 산천은 바다가 뽕밭이 바다가 된 것처럼 바뀌었는데 상해전 화엄 물구 대강류 화엄은 옛과 마찬가지로 큰 강으로 흐르네 그런 글이에요. 운항은 한국문화의 뿌리가 화엄 대승에 있다고 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장흥에 가면 안중근 사당이 있어요. 해동사 할 거예요. 해동사. 운항이 내린 편액 때문에 해동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이게 왜 안중근 황해도 사람의 사당이 왜 장흥에 있냐. 운항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장흥에 있는 어떤 안시성을 가진 지역 유지가 본인이 안중근 의사랑 집안이 같다라고 하면서 장흥에 안중근 의사 사당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운항이 그때 땅을 좀 내주고 아마 약간의 도움을 주고 그때 이제 운항이 워낙 서해를 잘합니다. 이 편액을 내려준 거예요. 오른쪽이 이제 운항의 편액이죠. 그런데 이 편액이 참 기묘한 거예요. 해동 명월이에요. 이 한문을 하는 사람들은 파자 그러니까 글자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감추기도 하고 김치습이 그거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뜻을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능하잖아요. 고전 한문을 하는 사람들은. 해동 명월은 명확하게 해월을 가리켜요. 해월은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시형을 가리킵니다. 아주 직구준 수수께끼인데 운항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안의사나 최시형이나 왜 당신들이 그런 운동밖에 못했냐. 좀 더 현대 운명을 꽤 뚫어본 운동을 했더라면 그런 움직임을 했더라면 훨씬 더 커다란 그런 족적을 남기고 훨씬 더 유의미한 기여를 했을 텐데 그런 안의사는 단기필마 테러 암살을 한 거고요. 그럼 테러 암살이라고 해도 무슨 제가 폄훼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정치 투쟁의 한 방식이니까. 또 최시형은 농민 반란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동학 1차 봉기를 제압을 하고 최시형이 제압했어요. 그러니까 개쓰레기 같은 전봉준, 손화준, 김개남 이런 자들의 천둥벌고송이 같은 거를 동학의 주유인 최시형이 제압을 했죠. 봉봉기를. 그런데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왕실을 말아먹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가을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대중의 들끓는 에너지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죠.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운함의 얘기는 왜 말하자면 좀 더 현대 문명의 본질을 꿰뚫어본 좀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운동을 당신들 두 분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좀 아이러니한 게 안중근 의사는 10대 소년 때 이 집안이 호족이잖아요. 황해도. 그래서 사병을 길렀다고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라는 명목으로 산포부대라고 그러죠. 산포라 그러면 산에 가서 총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산포들을 길렀어요. 그 집안이. 그때 그 10대 때에 동학의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황해도까지 번지니까 10대 소년으로서 산포부대원과 함께 동학군들을 사냥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진압하러. 그러니까 무남도 황해도 사람이니까 안중근 의사의 행적 자세히 알겠죠. 연배도 비슷하고 한 10년 어릴 거예요. 10년? 10년도 안 어리지 거의 같겠구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의사가 오히려 좀 더 어리겠는데 그렇게 되죠. 1894년 동학 봉기 때 안의사가 10대였고 그때 운함은 19살인데 만으로 한 두어 살 안의사가 더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10대 소년일 때 동학군을 참살하러 다닌 호족 출신의 민족주의적 암살 테러리스트고 다른 한 사람은 동학 농민봉기의 지도자고 2차 봉기 이 둘을 합사를 시킨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행적을 많이 남긴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현충일도 이게 노르망디 상륙일인데 우리가 현충일을 이용하는 거 노르망디 상륙일에 날짜를 맞추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영어 사이트 쿠오라 같은 데다가 영어로 한번 올려보세요. 어느 분이. 전 세계에서 노르망디 상륙일을 메모리얼데이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영어로.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왜 그랬을까. 운함의 관점에서 보면 6.25와 제2차 대전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대전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폐망으로 해방이 됩니다. 이건 운함의 1921년경의 그런 기보문들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들은 들이거든요. 지금 일본이 때를 만나서 영악해가지고 영악해서 지금은 잘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 성정이 강포 산압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질서랑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폐망을 하고 그때에 비로소 한국의 독립의 찬스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폐망한 데서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해방은 태평양 전쟁의 승리에서 온 거란 말이죠. 독립. 이건 단독정부 수립 독립이죠. 분단 독립인데 독립은 뭐냐. 공산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분단국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극우 전체주의에 대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해방이 온 거고 분단 독립은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대립하는 운명을 타고 독립한 거고 그런데 극우 전체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쌍둥이에요. 전체주의라는 관점은 같은 거야. 개인은 없고 전체가 즉 집단이 국가라는 그 전체가 우주고 그게 다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거든요. 그리고 거다가 6.25라는 건 전체주의에 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공산 전체주의의 침공을 격퇴한 사건이라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된 거죠. 그럼 이게 셋을 정리해보면 어떠냐.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해방된 나라이고 전체주의 대립하는 분단국가로서 독립한 나라이고 전체주의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현대국가로서 완성된 거예요. 국민이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1948년 8월 15일날 건국됐다. 말이 좋아서 건국이죠. 그러나 그 시점까지 그럼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사는 사람이 몇 번 선거해봤어? 한 번 선거해본 거예요. 1948년 5월 달에 그나마 그 선거 반대한다고 제주도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었고 남라당의 주도에서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점에서 아직 현대 국민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단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언제 형성된 거냐면 6.25를 통해서 공산전체주의 침공을 격퇴하면서 스스로 단련된 거라고요. 그때 형성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역사학자들이 잘 안 하죠. 정치학자들도 잘 안 하고 하면 거의 매장당하다 싶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보면 대한민국은 극우 전체주에 대한 전쟁 승리에서 해방됐고 공산전체주에 대립하는 분단국가로서 독립했고 공산전체주의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현대국민 현대국가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실마리는 제2차 세계대전 또 그것의 파생변형인 파생확장인 태평란전장에 있는 거고 그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대한 캠페인이 노르망대 상륙작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산전체주의를 물리치느라고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을 그게 직접적 계기니까 현충일을 그렇다면 노르망대 상륙일에 맞추자 이것이 운함의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에도 기록에 안 남아있고 오로지 백모의 해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짓궂은 양반이지. 그 취지를 좀 써서 남겼으면 좋은데 그런 취지가 뭔지를 전혀 기록을 안 남긴 거야. 그냥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 후대 사람들이 곱씹어서 생각해봐. 세상의 진실이라는 건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이런 관점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버릇들이 그렇거든요. 글 쓰는 스타일들이 그래서 옛날 고전을 보면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30페이지를 곱씹어서 읽으면 다 읽은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대목에 문턱을 딱 만들어버려요. 내 책을 읽으려면 이 문턱 넘어들어와. 그게 그전에 고전을 쓰는 사상가들이 주로 사용한 그런 스타일들이거든요. 우남이 다 그래요. 나의 행적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하려면 곰곰이 생각 좀 해봐. 아 참 요새 개념 요새는 자기 PR을 못해서 발광을 하는 시대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PR 커녕은 다 감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충해를 맞이해서 지금 세계사를 빚어내고 있는 응심장한 사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 미완의 과제는 결판 날 때까지 반복 등장한다요. 우크라이나는 미완의 과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러시아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병적으로 집착을 해요. 러시아의 출발점은 키에프 공국이거든요. 그게 18, 23세기 되나 13,4세기 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떼르부르그 혹은 모스크바의 세력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키에프에서 그게 되죠. 키에프는 어떤 데냐 이게 발틱과 흑해를 연결하는 내륙수로 해요. 발틱해와 흑해가 어떻게 연결되는데 연결됩니다. 베떼르부르그 부근에 호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레도가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까지 발틱해에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그게 무슨 강이 되나 드네프로강이 될 거예요. 드네프로강을 타면 내륙수로를 타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서 그러면 그게 우크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사람들 그리스 베이스의 사람들이 발틱으로 드나들거나 발틱 근처 특히 바이킹들이 흑해로 갈 때 그 코스를 택했어요. 그 코스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라고 보다 중요한 기착점이 끼에프입니다. 그 끼에프가 러시아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특히 크리미아 같은 데는 그런데 우크라가 러시아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위는 모스크바 러시아보다 낮지만 이건 제 얘기 안에 티모세 스나이더라고 예일대학의 전 세계 최고의 동유럽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죠.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가 어떤 독립국가가 돼서 우크라가 나토 진영으로 가고 EU로 가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미어샤이머 같은 아주 냉혈의 현실정치학자들은 우크라는 원래 러시아 건데 자꾸 유럽으로 간다고 찝쩍거리니까 러시아가 열받아서 저거 발작하는 거예요. 우크라 유럽으로 오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은 냉혈의 말하자면 레알 폴리티크 현실정치 중심 가죠. 우크라의 또 미안의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유공화하고 국민의 형성입니다. 우크라는 국민 형성의 역사가 얕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국민이 작동하기 시작한 게 대개 삼국통일 때부터니까 한 말하자면 7세기 7세기부터 작동했다고 봐야죠. 7세기 말에 그러면 지금 21세기니까 1400년 동안 우리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온 거예요. 우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는 국민됨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그다음에 폴란드와 러시아와 타타르인들의 각축장이었다고요 거기가 타타르를 물리치기 위한 자유민들을 이주민들 자유이주민들로 길러진 게 코사크예요. 그러니까 코사크 석코사크 우크라이나 쪽이고요 동코사크 볼가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아주 비옥하죠. 엄청 비옥하고 그런 데인데 피비린내 나는 데였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통합되게 된 적이 없고요. 이 석코사크들이 또 동코사크도 마찬가지로 틈만 나면 폴란드랑 손잡고 러시아랑 싸우고 러시아랑 손잡고 폴란드랑 싸우고 러시아랑 손잡고 타타르랑 싸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몸부림친대요. 그러나 통합된 국민으로서 중세 때 전통시대 때 그러니까 전통시대 때 통합된 국민으로서의 뿌리가 없다고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언제 국가라고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 1917년 공산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우크라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우크라가 그게 공산주의자 러시아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의 어떤 뿌리 중에 하나죠. 러시아 공산주의의 핵심 인물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쪽 유대인들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트루츠키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죠. 오데사 쪽이죠. 또 마르토프 마르토프라 러시아 공산주의자 레닌과 동급이거든요. 트루츠키도 레닌과 동급 아니에요. 거기도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유대인이죠. 태어나기는 터키 쪽에서 태어났나 마르토프가 아무튼 그쪽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뿌리에 두고 있다고 뿌리를 우크라이나에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공산세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결에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토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때 독립한 거야. 공산혁명에 같이 선봉하면서 우크라이나야말로 명문상 독립이죠. 소련의 일원이니까. 실제적 독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야말로 이동의 꿈이죠. 이동의가 뭐라 그랬어요. 공산혁명과 새로운 문명을 구현할 수 있는 공산혁명과 독립을 왜 두 단계로 나눠서 하냐. 원샷에 공산 독립혁명을 하자. 우크라이나가 공산 독립혁명이에요. 명목상의 독립이지만. 그때 국가 대접을 처음 받은 거예요. 명목상으로. 그래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안이요. 소련을 구성하는 빅4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에요. 소련 해체를 이 빅4가 결정한 거예요. 1991년에 소련을 해체키로 결정했을 때 이 빅4가 결정한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련을 해체하는데. 또 지금 우리가 크리미아가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를 접수하냐 마냐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전쟁의 계기인데 어떤 분수령인데 크리미아를 공략하냐 마냐 정면으로 이게 그러니까 최정 러시아일 때 내내 러시아 직할령이에요. 이게 크리미아가 크리미아가